야후 재팬 기사 U23 일본 대표 아시안컵 8강 카타르전에서 키사 회생의 동점골 파리올림픽 출전의 소망을 이어 후반 22분에 수비수 키무라의 골로 2대의 동점 야후 재팬 일본 반응 호소야는 골전의 준비가 반 템포 느린 지금까지는 피지컬의 힘으로 반응의 늦음 준비 부족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여기에 와서 그 버릇이 나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득점의 냄새는 하지만 결정할 수 없는 지금의 호소야라고 엄격할 것 같다 사토 호소야의 사초는 히라카와 아라키로 좋다고 생각한다 호소야 후지오는 부족합니다 오이와가 좋지 않습니까? 후지오도 심하다 슛 못 넣어 호소야 후지오 세키네는 전혀 불필요 결정했습니다 럭키 골과 세트 플레이로 골인가? 혼자 많은데? 그러나 중반이야 옆으로 펼치는 패스만으로 리스크를 챙겨도 세로로 스루패스하거나 사이드는 드리블로 벗겨내지 않을까? 혼자 많으니까 흠 바로 사투 격투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쇼와 같지만 기분 강한 편이 이길 거야 PK가 될 때까지 결정해라 하나 한국전에서 이어지고 있는 세트 플레이로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일 즉시 중지하십시오 효과가 없는 데다 궁극적으로 좋은 체제로 슛 치고 있다 파리 올림픽 세대는 약하다 하지만 어떤 목표라도 좋다 과로 나빠도 좋다 어쨌든 이길 오늘 이기면 미래 일본 축구로 이어진다 8번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안에 드리블로 반입할 수 없는 뒤 2번 오르고 슛 쏘면 좋지만 패스하고 수령자도 깜짝하고 맞지 않는 그렇게 단지 10명 상대로 그런 레벨이라면 대표 거절해 라고 생각해 버릴 정도로 약한 누군가 결정해줘 같은 속보 야후 재팬 기사 일본 대표 연장전에서 개체국 카타르를 이기고 4강 진출 중결승 이기면 8회 연속 올림픽 진출 야후 재팬 일본 반응 개시 일찍 선제 전반에 상대 레드카드로 수적 우위 그래도 역전되어 괴로운 전개 다만 이 팀의 스태미나마는 항상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연장에도 얽히면 그 차이는 여견하고 압도했다 사이드 공격은 좋지만 좀 더 센터로부터의 미들이나 돌블로의 노치가 있으면 좋았다 어쨌든 적지에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세트 플레이의 수비와 사이드의 대응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실점을 계속한다라고 할까 노린다 후지호가 전범이 될 곳이었다 괴로운 경기였지만 잘 이기던 상대 키퍼가 있을 수 없는 자멸을 해준 것이 마지막 마지막에 효과가 있었다고 결정했던 두 명의 공격수 특히 호소야 선수가 결승점을 결정한 것은 감기에 깊었다고는 아니 아직 올림픽 출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 이전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결과 좋으면 모두 좋아 이것에 힘입어 퇴장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눌려져 패한 경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호소야나 우치노 등 공격진에게 골이 태어나거나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겼던 것에 의미가 있다 다음 상대가 어느 쪽이 되든 최종적으로 승리 그리고 올림픽의 표를 잡도록 듯이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정력 부족이 걱정되었지만 욕심의 꼴을 목표로 하는 자세가 주공한 멋진 승리 전반 중반에 카타르의 키퍼 퇴장이라는 카미카제가 불었던 가운데 역전을 겪었지만 해설의 후쿠니시 씨가 말했듯이 인적 우위를 살려 재벌 반복함으로써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킨 것이 동점탄에 연결되는 것과 동시에 연장에서의 승차점 앞 밀어붙이는 점에 연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곳으로 중결승까지 총 3일이 되어 내일 대전하는 이라크 베트남의 승자보다 하루 길게 체력 회복에 충당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 다음 중결승에서 깨끗이 파리행표를 얻었으면 합니다 축하 일본 우선 승리만이 모든 결승티에서 이긴 것만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에 카타르의 키퍼의 퇴장이라는 운에 축복받은 것만으로 내용적으로는 수적 우위를 살릴 수 없고 한 사람 적은 상대에게 후반 일찍 역전되는 실태 그 후에 경기 운반도 결정력을 현저하게 겨려하고 일본의 과제가 잘 드러난 경기였다 교체도 늦게 벤치워크도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경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올림픽에는 나올 수 있다고 해도 결과를 남기는 것은 확실히 어려울 것이다 결과가 전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적 유리하게 시야분이 되어 득점도 잡았습니다만 왜 승리했는데 쌀주님 때 비판되는지가 의미 모르게 솔직하게 축하하는 기분은 없어 어차피 전전은 카타르에 진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이 벗어나고 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싶을 뿐일까요? 거기에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빗나가도 좋다 웃음 수적 우위로 역전된 채 1-2로 지고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볼록소 말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뒤틀리고 싶지 않은 승리였다 도중 한 명 적은 상대에게 역전되었을 때는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이기고 좋았다 그만큼 크로스가 들어가도 좀처럼 점을 잡을 수 있는 분위기는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쨌든 한 번 더 이겨 올림픽의 즐거움을 하나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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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